아우 씨, 나도 안 마시는 커피를. 아니, 커피 값만 없게도 운용비가 제대로 세이브되겠는데? 두고 봐라, 다들. 과도한 커피 섭취는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어머머, 어머머. 그러면 나는 저혈압이니까 두 잔 마시면 되겠다. 열기를 한꺼번에. 아우, 너무 좋은 정보다. 세상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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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어, 어? 자리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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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마약 탐지견도 하는 거. 자리한다! 자리한다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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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퀄리클로는 별거 없어요. 아 시원하다.